2, 3, 4, 몬스터렉스! Hola, somos 몬스터렉스! 몬스터렉스 여러분! 제가 이번엔 본사의 꿈과는 바로 멕시코입니다! 멕시코를 다시 방문할 생활에 멕시코 몬스터렉스를 본 생활에 너무 행복합니다! 이번에는 몬스터렉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본사처럼 할 예정입니다. 몬스터렉스! 8월 5일 2018 몬스터렉스 월드워드 크넥! 잘 함께 해주실 거죠? 네! 멕시코 몬스터렉스 여러분! 오디토렉스 타벨렉스에서 만나요! 멕시코 리컬링! 네! 8월 5일! 몬스터렉스에서 만나요!